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봤습니다만 우리 미얀마 공항 마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산다라박씨. 미얀마에서 산다라박씨를 보시겠다고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을 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도 사랑스러운 모습, 음악적인 면모, 여러가지 매력을 선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면을 한 번 더 하고 마무리 할까요? 정면에 뭐 다른 포즈 있을까요? 아 역시 미얀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다라박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도연씨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